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10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다가 이 종목 궁금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다가 직접 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재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 손현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매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해오셨죠? 팀장님,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재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쿠콘이고요.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전자,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손현호 팀장의 픽은 한국 BNC, THN, 효성 OMB, 시젠, NC소프트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셨는데 큰 종목들이 오늘 또 눈에 많이 띄네요. 대형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많이 궁금해하실지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게 있으시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 아니면 또 사고 싶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 보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질문을 쓰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용준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전일 강했다가 오늘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쿠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쿠콘이라는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마이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관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독보적인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신규 상장한 이후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상장 과정에 있어서 실적을 조금 미리 선반영하는 것들이 업계에 어떻게 보면 관행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상장 이후에 실적이 더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3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장할 때 어떤 실적을 선반영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콘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무려 8%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외국인 지분이 없었죠. 상장하면서. 그런데 외국인들 지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신규 상장한 이후에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들 물론 존재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한 차례 조정을 겪었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그러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직전 고점을 향해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차영윤 소장님은 쿠콘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추세와 좋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쿠콘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주셨고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 제약바이오 관련 투자를 지나신 분이랑 익히 알고 계실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미용 성형용 의료기기, 창상, 피복제 등 시술, 수술에 들어가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세종시 소재의 의약품 공장을 신규 건설하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면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전문 의약품까지도 시장에 진출하는 제약바이오 관련 수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9월 중순이랑 9월 후반에는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인 안트로키놀의 미국 식품의약품 FDA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것의 모멘텀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좀 과대한 상승의 투자 위험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10월에 NFT 관련 조보들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투심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그런 기대가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대 낙폭이 발생해 주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에서는 차별화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셀트리온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에 순풍이 둘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투자할 때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기업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한국 BNC 대표 사측 측에서는 임상 이상 시험이 진행되면서 추가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간에 의해서 맥점이 발생했고 오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제 모멘텀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BNC 오늘도 5% 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래서 본봄님께서 유튜브에서 손열호 팀장님 언제 머리를 하셨나요?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미용실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 두 번째 종목이죠? 카카오를 건드려보겠습니다. 카카오요? 최근에 주가가 12만 원대와 13만 원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좀 답답한 흐름들, 하지만 나름대로 하방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에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사 내에 각종 개발 관련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카카오의 어떤 미래라든지 방향성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언론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최근에 지금 보면 내년도 먹거리를 위한 컨퍼런스를 많이 해요. 현대차도 지난주에 했었고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프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게 아니라 이프 카카오니까 앞으로 이제 카카오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다양한 모멘텀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라든지 페이 상장한 이후에 다소 좀 답보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봤을 때 12만 원을 깨고 내려갈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중요한 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상황이고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는데 과연 어떤 모멘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 실망감을 줄지 기대감을 줄지 방향성 제가 한 방향을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 관심을 거이루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가 일단은 12만 원의 하단은 좀 지지하는 듯한 양상은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거나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이번 주에 열리는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에서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손현우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제가 두 번째 종목 준비한 종목은 THN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는 현대 기아차 그룹의 계열사들 대상으로 자동차의 와이어 하네스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와이어 하네스라는 것은 인테로 따지면 신경처럼 그 자동차에 들어있는 전기 부품의 전기 신호와 동력을 제공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초반에 신재생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받으면서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부각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중순에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전력량 이슈가 발생하면서 신재생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좀 과대 낙폭이 발생했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에너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신재생 친환경 관련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전력난의 수급의 부족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일정 부분은 화석연료나 원전 부분 소형 원전 부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단일 공급 계약이나 수출 계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둘 부분에 좀 절충이 돼야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화석연료나 원전보다는 서서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섹터로 다시 전환돼야 된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마치고 반등할 수 있는 맥점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THN과 수소차 관련 종목 중에 저번 주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썸 2021에서 기후 위기 대응 위해서 즉각 행동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 맥점 확인 이후로 이번 주에도 친환경 관련 긍정적인 흐름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THN까지 조선여러 팀장님의 종목 소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셀트리온인데 유튜브에서도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고독한 여원님께서 셀트리온 때문에 엄청 속 썩고 있었는데 이제 반등 나오는 건가요? 글로벌 기업으로 쭉 성장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좀 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일단 지난 주 금요일 날도 레키로나주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고 갭상승한 이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셀트리온이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결국 셀트리온에 대한 레키로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복을 나타냈다는 것은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팔았다는 거지 이게 다른 가냐 안 가냐는 논쟁을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 일단 10%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꼬리를 달죠. 안타까운 것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의례적으로 하향한 리포트를 냈다는 겁니다. 1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을 했다는 거죠. 일단 뭐 아니요. 10만 원에서 10만 원 제가 금액을 좀 착각하고 있는데 일단 하향한 그런 리포트를 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레키로나주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경고형 치료제가 나온 입장에서 이게 피하 지방에 맞는 어떤 주사약물이라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쉽지 않다. 그래서 호확제가 부딪히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올고 있다는 거. 이것은 많은 분들이 수급에 꼬여있다고 좀 보여지는 거죠. 물론 셀트리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택에 상반된 이슈가 부딪히게 된다면 조금 낙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 냉정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일단은 지난 주말 사이에 유럽 쪽에 판매 허가가 최종 승인이 되면서 일단은 주가가 반응을 하고는 있는데 주가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왔다 갔다 하고 수급이 막 엉켜있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조금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이 정도에서 해야 할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 개장을 해서 시장 상황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압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11% 상승하면서 강보압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 중국 증시의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보압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양상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0.43%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홍콩 항생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은 3천선 다시 돌파했네요. 코스피가 3천선 돌파하면서 1.13%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코스피가 다시 3천선을 지금 탈환하는 순간이고요. 3천점 36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코스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손현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을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효성 OMB라는 종목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납품하고 있는데 농협을 끼고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 관련 종목 중에서 좀 손두권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능성 바이오 비료를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실적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곡물값 이슈와 물류대란 수혜가 부딪히면서 단기적인 상승 부분을 보여주었었는데 사실상 곡물값이 사실 안정화되고 있고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정부의 정책들이 물류대란을 깔끔하게 해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뷰는 없는 상황에서 좀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탐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좀 상당히 빠르게 과대 낙폭이 발생한 상황인데 사실상 저는 아직 물류대란이 지금 지속적으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쪽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모멘탐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은봉이 나오고 있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보여준 양봉은 외인과 상당한 쌍크리스 순매소에 나온 양봉이기 때문에 현 위치를 좀 지지해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저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관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 경협 이슈가 간단하게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국내 시장이 다른 아시아 정실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개별 전목 장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낙포 과대탈 기술적 반등이 남북 경협 수혜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기 수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자. 효성 OMB까지 손현우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 한 번 다시 또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한 번 또 건드려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7만 1,800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양해도 지수를 이끌면서 지수가 3,000선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례적인 것은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의 모멘텀,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고요. 이번에 지금 미국 가는 게 매주 목요일마다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목요일 날이 수능일이라서 재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을 좀 두고 이번에 다행히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을 간다는 건데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사면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뭔가를 좀 쫓기는 듯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과연 쫓기듯이 보여주는 것이 삼성전자의 긍정적이겠는가. 우리가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 준비가 됐었으면 발표가 나왔을 텐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한 모멘텀보다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다. 어떠한 재료가 노출되기보다는 개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을 때 어제 좀 올라왔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수급을 좀 기대면서 그래요. 글쎄요. 한번 좀 이제 수급이 좀 다시 들어왔으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이 좀 들어오길 바라는 바람을 우리 장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삼성전자 SK헤닉스가 올라야 삼천선 위로 쭉 갈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코스피가 삼천선을 돌파하면서 일단은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갈까요?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시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진단 키트 관련 대장급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진단 키트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SD 바이오 센서 더불어수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종목인데 제가 진단 키트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증권사 측에서도 저의 의견에 부합되는 리포트를 발간해줘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시장을 갖고 왔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SD 바이오 센서의 MSCI 지수 깜짝 편입 이슈에 SD 바이오 센서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었고 그 주변에 진단 키트 관련 섹터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도 잘 찾아보시면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면서도 업종 저평가 매각도가 상당히 심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도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은 안정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중에서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배당을 주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금융주뿐만 아니라 진단 키트 관련 종목 중에서도 배당 받으면서 보유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종목이 바로 시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3분기 실적 또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권사대에서 시젠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고 저번 주 금융을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간에 쌍크림 순매수 들어오면서 맥점 나왔기 때문에 좀 가치 투자 관점을 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참 급등을 했던 시젠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지만 오히려 가치주 성격으로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시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하나의 테마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덴티움 같은 경우 실적 악화로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좀 올라가고 있고요.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치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 많은 분들이 치과를 찾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원도 있고요. 임플란트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하다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차트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바닷건을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게임 엔터주들의 변동성들이 시작이 된 상황에서 고점에 있는 주식들보다는 저점에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 지금 의료 섹터들이 테마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의 전의 과정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메타버스 테마에서 의료기기 쪽으로도 테마가 좀 옮겨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현재 수준에 있어서의 접근은 충분히 유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차영주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손열호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요.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게임하시는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NC소프트 예전에 100만 원 하던 시절에도 업종 대비 저평가 며토가 일부 있었는데 현재 50만 원에서 60만 원 할 때 가격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업종 대비 저평가 며토가 상당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NFT 관련 블록체인 관련된 게임 관련 종목들 중에 숨겨지면 과대 낙폭이 강하게 발생했었는데 그러한 악재들이 저는 충분히 선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NC소프트에서 NFT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시선도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NC소프트 주가 부양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뷰가 있고 NC소프트는 진실한 NFT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NC소프트의 재무제표를 보신다고 하면 워낙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을 이용한 게임을 신작 개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언론 플레이라고 보다도 웨인과 개략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웨인은 단기적인 차익 시연을 하고 있지만 기간은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움직임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NC소프트가 대외적인 이미지를 봐서라도 이런 말뿐인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미지 타깃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를 둘 수도 있고 다른 업체와의 MOU 체결 동안 주가 부양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맥점 잡힌 상황에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모멘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NC소프트까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NC소프트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금요일에는 또 약간 조정이 나오고 오늘도 조정을 나오면서 70만 원 선을 지키느냐 아니냐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앞으로의 모멘텀 근데 또 해외나 외국의 증권사나 이런 데에서는 NC를 다시 목표 주가를 높이는 양성들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슈도 여러 가지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개인 대주주가 엄청난 물량을 샀다가 팔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조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고르셨나요? 소장님? 예, 저는 최근에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쿠콘이라는 종목 쿠콘이요? 신규상량들도 얼마나 하는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쿠콘을 정해주셨고요. 손현우 팀장님은? 저는 현 유치에서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NC소프트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던 NC소프트를 오히려 저가에 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쿠콘과 NC소프트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시청자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10가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